정작 국가와 국민을 모독하는 자들 김문수 경사노위 위원장이 10일 국회 환노위 국감장에서 퇴장당했다 전해철 환노위 위원장의 퇴장명령에 항의해 여당 의원도 일제히 퇴장했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김 위원장의 경사노위 직무 수행과는 상관이 없는 과거 발언을 들춰내서 발목을 걸었다 김 위원장은 야인 시절 페이스북에 민주당 의원 윤건영이 종목 본성을 드러내고 있다 윤건영은 주사파 운동권 출신이고 반미 반일 민족의 수령님에게 충성하고 있다는 글을 올린 적이 있다 전용기 의원은 이 대목을 끄집어내 근거가 뭐냐고 물었고 당사자인 윤건영 의원은 지금도 그 생각에 변함이 없느냐고 물었다 김 위원장은 그런 측면이 있다 고 답변하자 야당 의원들이 일제히 사과하라 고 들고 일어났고 오전 국감은 여기서 중단됐다 휴해 중 여야 협의로 김 위원장이 사과 표명을 하는 것으로 일단 낙대는 듯했다 그러나 오후 국감에서 전용기 의원이 김 위원장은 문재인 586 주사파 운동권들은 대한민국 정통성을 부정하는 종부 기밀성주의자라고 페이스북에 썼다 문 전 대통령도 종복 주사파냐 고 물었다 김 위원장은 기밀성주의자다 평창올림픽 때 김영남 김여정이 있는 가운데 신영복을 가장 존경하는 대한민국 사상가라고 한 것은 대단히 문제가 있다 고 말했다 이 발언에 대해 민주당 의원들은 국회를 모독하는 것 원활한 국정감사를 방해하는 것 이라며 김 위원장 퇴장을 요구했고 전해철 위원장은 퇴장을 명령했다 참으로 희한한 일이다 국정을 감수하라고 멍석을 펴놓은 자리에서 민주당 측에서 먼저 인사청문회로 변제시켜놓고서 김 위원장이 국감을 방해했다고 하니 기가 찬다 정작 원활한 국감을 방해한 사람은 국감장을 변제시켜놓은 자신들이 아닌가 김 위원장의 발언은 사실 여부를 떠나 듣는 사람에 따라 다소 과격하다고 느낄 수도 있다 그러나 그것은 어디까지나 김 위원장 개인의 소신에 관한 것이며 그것도 공인이 아닌 야인 시절에 했던 발언이다 그것이 쟁점 돼서 여야 간에 논의를 했고 그 결과 사과하고 유관 표명을 했으면 그걸로 일단 낙지일 일이다 그러나 민주당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 사과에 진정성이 없다느니 발언을 전면 취소하라느니 하면서 계속 물고 늘어졌다 김 위원장의 과거 발언을 계속 들쳐내가면서 시비를 걸었다 문재인 정권을 종북주사파 정권으로 보고 있는 김 위원장의 소신을 꺾어버리고 무릎을 꿇리겠다는 의도가 역력했다 4.15 부정선거가 규명되지 않아 누가 진정성이 있는 국회의원인지 모르는 판에 누구에게 얼마나 진정성 있게 사과하란 말인가 민주당 의원들이 김 위원장의 종북주사파 발언에 그것도 야인 시절의 한 발언에 대해 이토록 민감하게 반응하고 집단 인치를 가한 데엔 급소를 얻어맞은 자각 증상이 있었기 때문일 것이다 정치권에 누구도 드러내 놓고 말하지 못한 사실을 용감하게 선언한 김 위원장 자신들의 급소와 치부를 가장 잘 알고 있는 김 위원장을 제거하지 않고선 후위를 도모할 수 없다고 판단한 듯하다 민주당 의원들은 급기야 국회와 국회의원을 모독했다는 죄목을 들고 나왔다 한 개인의 사상과 표현이 자신들의 신념과 다르고 잘못했다 면서 두 손을 싹싹 빌지 않으면 국회와 국회의원을 모독한 것일까 정작 국가와 국민을 모독한 사람은 따로 있다 세계적인 경쟁력을 지닌 원전산업을 말살시킨 사람들 온갖 데이터를 조작해서 사대강보를 무용지물로 만든 사람들 북이 시도 때도 없이 미사일을 쏴도 한반도의 평화가 왔다며 9.19 군사합의를 지키라고 강요하는 자들이 바로 그들이다 환노이 국감장에서 민주당 의원들은 자신들이 국민의 대표가 아니라 문재인의 하수인이란 사실을 만천하에 천명했다 동시에 김문수 저격은 윤석열 대통령의 인사권의 흠집을 내므로써 윤석열 끌어내리기 작전의 일환임을 적나라하게 보여줬다 취임 다섯 달도 안 되는 대통령을 탄핵하겠다는 깃발을 내건 그들의 행진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 같다 취임 다섯 달도 안 되는 것 같다